여러분 볼프가라는 배제와 포옹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볼프가 쓰기를 자신은 크로아티아 사람으로서 발칸반도에서 직접 겪은 폭력, 직접적으로 폭력을 겪었거나 혹은 겪은 사람들을 자기가 가까이서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보복과 안갚음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너에게 그대로 돌려주마 이렇게 하면서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이클이 증대되는 것 나에게 고통 준 만큼 돌려줬어? 받은 사람이 또 돌려줘요? 또 또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끝이 나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가 말하기를 이런 보복의 사이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아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그걸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현실 세계에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심판하겠다고, 자기가 보복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정력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나서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의에 화를 내지 않으신다면 그런 신은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신을 예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모든 폭력적 의지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질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의로운 심판의 최종 결정이 바로 지옥이다 여러분, 비폭력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신적인 처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인 지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이 발칸반도의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프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일 여러분의 집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여러분의 집을 다 부시고 다 불태우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빠, 엄마, 그쵸? 네,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그 장면을 여러분이 직접 지켜본다면 여러분의 그 복수의 칼을 뽑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복수의 칼을 뽑아 들고 보복의 사이클로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그를 막겠습니까? 폭력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아 이렇게 말해 주는 것 이런 피상적인 말로는 그의 마음을 조금 더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불합리를 당한 사람은 이렇게 주먹을 불꾼지고 외칠 것입니다 반드시 복수할 거야 신이 보복을 안 하시거나 그게 더딘다면은 내 손으로라도 해야 돼 제가 아는 한 정의를 갈망하는 인류의 마음을 충족시키면서 도피의 보복이라는 늪에서 빠지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해결책은 신이 존재하고 그가 모든 것을 바로잡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뿐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심판하는 신이라는 개념을 지옥 심판을 포함해서 믿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복수의 사이클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막판에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신이 없다고 믿는다면 또 신이 있어도 그 최후 심판 사실이 모호하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칼을 빼어들고 보복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 이 지구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아직 여러분에게 그런 심각한 일이 닥치지 않았다는 사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서 보복하지 않게 되고 보복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분 심지어 가장 친하지만 사랑하지만 그렇죠?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여러분 크고 작은 복수심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수심을 어떻게 해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내려놓으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형벌이 그 죄값에 비해 절대로 작지 않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아버지처럼요 딸이 그렇죠? 강간을 당하고 죽였는데 고작 그렇죠?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고작 그 죄에 비해서 형벌이 너무 작아 그래서 작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형벌은요 징역 몇 년이 아닙니다 영혼이라는 시간을 가장 가장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가운데 보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이 지구상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에요 지옥에 대한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복수심을 버리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심판에 대한 믿음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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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